오늘의 미전국 한인물집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늘 연방노동부의 발표입니다. 지난 4월 미국 내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0.1%포인트 감소한 것이자 올해 들어 처음 상승세가 완화한 수치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큰 폭의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중국 제품에 대한 별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국산 제품이 우회로를 통해 낮은 관세로 미국에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 강행을 반대해온 바이든 정부가 이스라엘의 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무기 지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와 균열이 깊어지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찾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존슨 하원의장이 트럼프에 호위무사를 자처했습니다. 성충은 입막음 돈지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뉴욕 형사법원을 찾아 트럼프 후보 감싸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존슨 의장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마리와나에 대한 연방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국 내 마리와나 시장이 떠올랐습니다. 의료용이 사용하는 합법 마리와나 시장 규모는 향후 10년 안에 8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medicalto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rs.com분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700-3366번입니다. LA, OC 등 미, 서구 한인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올해 들어 LA 샌버란드 밸리 지역에서 차량 절도가 지난 4개월간 무려 8,043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8.2% 급증한 것으로 주요 절도 타겟 차량은 역시나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로 나타났습니다.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공장에서 대기청정법을 준수하지 않아 공장 주변 지역에 해로운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하루 12만 1,275달러씩 민사벌금을 부과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자율주행차 웨이모가 지난 월요일 10번 프리웨이에서 다른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은 자율주행 차량이 자율주행 상태가 아닌 운전자가 과속을 질주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럿거스 내왕이 조사 발표한 것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56% 증가해 약 150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근로자들은 1년에 약 4천 달러에 달하는 금액으로 집계됐습니다. 글랜데일 메트로버스에서 10대 학생이 가방을 뺏으렸던 용의자들과 몸싸움을 하다 흉기에 찔리는 사건에 이어 어제 오후에는 LA 벤츄라 블러머들을 지나는 메트로버스 안에서 한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메트로버스 안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심 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동부 한인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시 공유 전기스쿠터 프로그램이 다음 달 6월 말경부터 퀸즈에서도 시작됩니다. 각 전기스쿠터의 잠금 해제 비용은 1달러로 동일하지만 분당 사용료는 최적 39에서 50센트로 업체마다 차이가 있게 됩니다. 뉴저지 주의회가 주민들의 알관리 축소 논란을 일으켰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결국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가 소송을 당해 패소할 경우 소송 비용을 정부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과 관련해 사실과 전혀 다른 발언을 잇따라 내놓자 윤석열 정부가 외교천너를 통해 트럼프 측에 한국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사립종합대학인 하워드 대학교에서 올해 83세 여성 최고령 졸업자가 배출됐습니다. 그녀는 예상보다 3년 빨리 박사학위를 받았다면서 배움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퀸즈 아사엘시 스타디엄에서 열린 웨스트민스터 컨넬클럽 도구쇼에서 텍사스 휴스턴에서 온 미니 푸들종 세이지가 최고상을 받아들었습니다. 두피 컬러링이 미국에 상륙했습니다. 머리 수치 적어 걱정이신 분, 탈모나 부분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 최신기계로 안전하게 시술해드립니다. 노 페인, 노 블러드, 당일 시술, 당일 외출 가능합니다. 안전시술 라이센스 보유, 타주에서도 방문하는 두피 컬러링,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653-410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구글이 자사 검색 엔진에 생성형 인공지능 AI를 정식으로 탑재했습니다. 음성 기능을 추가해 텍스트를 넘어 대화 형식으로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게 했습니다.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콘텐츠를 올리는 미국인들이 최근 제정된 일명 틱톡 강제 매각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예상대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주 공항에 막 착륙한 에어버스 A-321 항공기 조종석 아래에서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전설적 가수이자 작곡가 스티비 원더가 자신의 74번째 생일인 지난 13일 아프리카 가나의 시민권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메가밀리언스 복권 어제 추첨까지 1등 당첨자가 14번 연속 나오지 않게 되면서 1등 당첨금이 4억 달러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다음 추첨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 at 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